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7년 원주적 버스업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업체 대표이사가 소속 버스기사인 민주노총버스지회장이 노조활동을 한 이유를 들어 3개월 정직 징계와 강등 등 부당인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되고 있는 해당 업체는 버스 운행 재개와 파산 등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.